네 안녕하세요 치킨 이벤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써볼게요 강성용이죠 K 아이고 K 자 한명 자 그 다음에 박건영님 박찬옥님 지도리강패님 김유미님 닌자유네님 최준혁님 커맨드 제작자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지도리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수님 옹님 지도리님 지도르 지도르 펜 임동현님 그 다음에 해구님 이렇게 해서 총 14명인가요 한명이 빠졌는데 어디 보자 해구님 임동현님 지도르님 팬 오오옹 유지수 지도리님 행복하세요 커맨드 제작자 최준혁 닌자유네 김유민 지도리강팬 박정훈님 박정훈님 빠졌네요 박정훈님 15명 맞습니다 당첨자수는 한명 치킨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당첨자 확인을 누르세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당첨자 확인 박찬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찬훈님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